강남인대 33.28억 세국동의 약점은? 조선일보 부동산 블랙홈 땅집고 리얼티처선컴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진짜 집값 개발 호재만은 세국동 지하철만 가까웠다면? 서울 강남이 보금자리지구로 개발된 세국지구는 10여 년 전만 해도 그린벨트였다가 최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다. 세국지구에 포함된 세국동은 강남구의 업무지역과 가깝고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세국천과 탄천이 있고, 대모산, 구룡산,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국지구는 약점도 있다. 바로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 같은 시기, 같은 목적으로 개발된 강남구원 보금자리지구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유다. 세국동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 2 이상 떨어져, 버스를 타고가 갈아타야 한다. 세국동 주민 중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주차 공간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다는 점은 세국동의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세국동과 맞닿은 수서동의 수서역 고속철도 SRT가 개통했다. 세국동 동쪽의 송파구 문정동은 문정법조타운 등이 들어서며 개발이 안참다. 인근 이래 신도시도 점점 신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어, 머지않아 서울 강남 핵과계 대규모 주거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땅 집권은 2017년 2분기 이후 세국동 일대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조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분기 59 이하 전용 면적가 평균 5억에서 7억 원대, 84는 6억 원에서 8억 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국동에서 2분기 최고가의 팔린 아파트는 세국미앤파크 5단지였다. 114가 지난 5월 9억 원에 계약됐다. 평균 8억 5천만 원 선에서 줄곧 거래됐는데 5월에 처음으로 9억 원대에 진입했다. 세국미앤파크 5단지는 2011년 11월 입주했다. 인대아파트 211가구를 포함해 총 546가구로 최고 12층 15개동 규모다. 주택 크기는 84에서 114다. 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면 복경교차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서울의 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각종 간선도로에 진입하기 수월하다. 목직 공간도 풍부하다. 세국동 일대 84 중에서는 세국포루지어 아파트가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달 11층이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의 아파트 해당 면적 중 최고가이기도 하다. 같은 층이 지난 6월엔 8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됐다. 한 달 만에 3천 5백만 원 오른 것. 2012년 9월 입중한 세국포루지어는 최고 15층 16개동의 912가구다. 주택 크기는 59에서 84다. 세국포루지어는 서울과 용인을 잇는 용서고속도로의 서울 종착점인 헐룽아이스 옆에 있다. 강남 LH1단지 아파트는 실직 매물이 지난 6월에 8억 5천 5백만 원에 팔린 것이 최고가다. 이는 지난 1년간 가장 비싸게 팔린 가격이기도 하다. 올로월엔 같은 층이 8억 7백만 원에 팔렸다. 2013년 6월 입중한 강남 LH1단지는 주택 크기가 59에서 84로 총 12개동 8배가 호가구 최고 15층으로 이루어졌다. 세국위앤파크 3단지 아파트 84는 지난달 7층이 7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1층은 7억 원에 각각 팔렸다. 세국위앤파크 3단지 아파트는 2011년 3월 입주했다. 최고 14층 7개동으로 임대가구 300세 가구를 포함해 360세 가구 유모다. 59기준으로는 강남 LH1단지 아파트가 7억 원 7월에 팔렸 세국동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세국프로지오 아파트는 7억 원 6월에 세국위앤파크 1단지 아파트는 6억 7천만 원 7월에 각각 팔린 것이 가장 높은 가격이다.